네 안녕하세요 상식이백으로 몰다 rcs 프로덕션입니다 최근 예멘 난민 문제가 사회의 큰 이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X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2016년도 자료인데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치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순위 TOP10 10위는 몽골입니다 체류자수 35,206명인데요 상당히 대외적으로는 좋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한몸관계는 좋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인에 대한 감정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한국으로 대화하면 뒤통수를 맞는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강력범죄자 중 몽골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9위는 캄보디아입니다 체류자수 45,832명입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캄보디아인들을 보면 대다수가 3D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류의 열풍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많은 한국인들이 관광을 떠나는 나라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관계 증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체류자수 47,606명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가까운 편인데요 경제 교류가 매우 활발한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인도네시아인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7위는 일본입니다 체류자수 51297명인데요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 있는 나라보다는 보통 관광객 위주나 교육 위주의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하다는 의미입니다 인도네시아나 몽골이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 위주라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위유로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가장 큰 예시가 한국인의 대부분 해외 첫 여행지가 일본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더해서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 같은 경우도 한국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6위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체류자수 54,490명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 관련 문화나 음식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흔히 보입니다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인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한국에서 번 한 달 임금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5년치 임금이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자주 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어서 앞으로도 한국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진출할 때 우즈베키스탄의 기점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위는 필리핀입니다 체류자수 56,980명입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입장은 필리핀이 6.25전쟁에서 도와준 우방국이긴 한데 옛날에 우리나라를 무시했던 역사가 있고 현재는 필리핀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어서 좋은 나라라고 평가해야 할지 나쁜 나라라고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교관계가 좋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필리핀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4위는 태국입니다 체류자수 10만 860명인데요 상당히 한국과 친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단적인 예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에 가장 크게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도 합니다 3위는 미국입니다 체류자수 14만 222명인데요 아무래도 한미동맹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떼려야 될 수 없는 사이이고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100년까지는 우방국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2위는 베트남입니다 체류자수 14만 9383명입니다 베트남과는 전쟁을 한번 치렀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련 붕괴 이후 다시 외교 정상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체류자수가 있는 이유가 국제결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한국 사회로 베트남 여성들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베트남 혼혈 한국인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것이다 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1위는 중국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체류자수만 101만 6607명입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민족이 조선족인데요 한국인 대다수가 생각하기에 조선족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중관계는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문제나 국가 성향적인 문제도 같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한중관계가 해결되길 빌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더이소! 최근 제주도에서 예멘난민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이상 상식입니다 그럼입니다 SS 프로젝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